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거나 혹은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곳을 지나가다가 추돌이 생겼을 때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그 추돌 부위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한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옆구리 부위입니다. 옆구리 부위 보통 주차칸에 주차를 하신 후에 빠져나갈 때 핸들을 너무 미리 돌려서 옆차 앞범버나 혹은 기둥 등에 긁혔을 때 상황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초보원전자분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기둥 한번 봐볼게요. 자 보통 핸들을 너무 미리 돌려서 이렇게 닫습니다. 이렇게 닫기 시작하면 우리 초보원전자분들은 어 닿았어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왼쪽이 닿았어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반대로 돌리면서 나갔을 때 자 왼쪽이 닿았으니까 큰일났네 왼쪽이 닿아버렸네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자 방금처럼 핸들을 반대로 돌려서 빠져나갔을 때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 일단 갖다 붙이겠습니다. 쭉 가다가 어우 닿았어 하면 여기서 보통 방금 첫 번째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핸들을 반대로 돌려서 앞으로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닿았다면 후진 기어 넣으시고요. 핸들은 그대로 혹은 더 돌릴 수 있다면 그 장애물 쪽으로 더 돌리시면서 혹은 돌려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핸들 끝까지 왼쪽에 닿았으니까 왼쪽으로 끝까지 돌릴게요. 그 다음 앞으로 나가다 닿은 거기 때문에 후진 기어를 넣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하면 안되는 케이스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케이스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핸들을 반대로 돌려서 나온 케이스와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긁힌 부위가. 심지어 위에 핸들을 반대로 돌려서 나온 경우에 제가 위치를 조금 잘못 조정을 했는데 뒤에 아마 더 있었다면 더 많이 쭉 긁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추돌이 일어났을 때 핸들을 돌려서 빠져나가는 그 방향 하나 때문에 파손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두 번째로 앞범버입니다. 앞범버. 자 경보기를 제가 좀 끌게요. 자 보통 앞범버가 부두둑 하고 이렇게 닿습니다. 그럼 여기서 닿았어 하고 핸들을 보통 반대로 감아서 떨어져 나오려고.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자 이 경우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두 가지 한번 어느 정도 파손이 생기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추돌 했을 때 핸들을 반대로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돌려서 비디오대감기 아드 뒤로 돌아오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자 닿았습니다. 부지직하고. 그죠? 그럼 후신 기워놓고 왼쪽에 닿았기 때문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음 쪽 방향으로 핸들 끝까지 돌려서 그냥 그대로 되도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비디오대감기 아드시. 다 부셔져버렸네. 자 여기 조금 긁히긴 긁혔죠? 확실히 긁혔습니다. 닿았기 때문에 긁힐 수밖에 없고 추돌이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요정도는 긁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핸들을 반대로 띄어서 떨어져 나온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파손 부위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죠? 추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른쪽에 닿았으니까 왼쪽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핸들을 반대로 돌리시면 문데기면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추돌이 일어나면 추돌이 일어난 방향으로 핸들을 천천히 돌리시면서 뒤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후진을 하다 박았다면 전진으로 전진을 하다 박았다면 후진으로 비디오대감기 하듯 그 부딪히기 전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오른쪽에 부딪혔다고 해서 오른쪽이 닿았네 하고 핸들을 반대쪽인 왼쪽으로 돌리면서 진행을 해버리시면 그 뒤가 쭉 차에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더 심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추돌이 일어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추돌이 일어나기 전자리로 비디오대감기 하듯 돌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추돌이 일어난 쪽으로 핸들을 천천히 돌리면서 혹은 돌려놓고 진행을 하신다면 확실히 더 빨리 확 떨어지면서 추돌 부위에 더 이상 손상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추돌이 일어났다면 어느 정도 파손이 일어난 건 당연한 얘기고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좁은 곳을 지나가거나 주차를 하실 때에는 브레이크 터치를 쓰면서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셔야 만약에 추돌이 일어나더라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